잘 지냈니? 안녕하세요,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의 신메뉴, 모두의 마요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 먹을게요 닭다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잘 지냈니? 응 진짜 맛있는데요? 양념이 잘 되어있어서 그냥 쭉쭉 들어갑니다 양념이 잘 되어있어서 그냥 쭉쭉 들어갑니다 클뎙 에그 고기 멕시카나 맛있네 와우 바로 갑니다 진짜 맛있는데? 이게 달달하면서 흡입하게 되네 치킨 무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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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지 이번에는 이 소스에 찍어서 치킨 무 두개 치킨 무 두개 치킨 무 뭐 치킨 무 두개 음~~ 음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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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잘 지냈니? 이젠 안녕 목살 목살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참기름 마지막 한 발 남았다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어? 어디갔지? 역시 마무리는 콜라로 네 오늘 멕시카나 모두의 마요 치킨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, 어디갔지 다? 아, 아쉽네 한 마리 더?